꼬부기 꼬부기? 그럴까요? 꼬부기? 네 위에 꼬부기요? 밑에 꼬부기하고 위에 꼬부기 위에 꼬부기요? 위에 꼬부기 위에 꼬부기 위에다가 밑에도 해요 그래요 그럴까요? 유나이티드 스테이브 데이비드 퐁 데이비드 퐁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이뻐요 그리고 메아리 귀엽다 내가 이거 왠지 하기 싫었어 왠지 누룽질 많이 내가 왠지 이거 하기 싫었어 메아리 귀엽다 사랑해 메아리 귀엽다 메가볼라 또 네 감사합니다 저 메아리 팬분이신가봐요 저도 귀엽나요? 데이비드 퐁 데이비드 알라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나 네 아까 밑에 네 저는 이 거북이 이분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뻐요 그리고 메아리 양의 눈웃음도 너무 귀엽고 좋아요 이분 아까 그분이죠? 네 아까 그분이잖아요 눈웃음 한번 보여주세요 눈웃음 한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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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웃음 발사 발사 네 저 이분 너무 좋아요 자 다음분은 네 자 다음분은 네 네 ury